런닝맨 런닝맨 여기 시사회 보러 왔어요. 만화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애기들 보기 좋을 것 같아서요.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애니메이션 런닝맨은요. 오늘 우리가 시사회를 처음 보지만은 방송으로 나가요. 방송은 다음 주 토요일 7월 29일 토요일 오전 11시 30분에 첫방송이 나갑니다. 알겠죠. 오늘 만약에 보다가 잠들었다. 그러면은 다음 주 토요일에 보시래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고 있어요. 런닝맨이라는 프로그램 자체를 워낙 좋아하기도 하고 이게 또 캐릭터들로 해석되면서 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또 하나의 재밌는 콘텐츠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런닝맨의 재밌는 게임이랑 그리고 캐릭터를 모티브로 해서 저희가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저희가 시사회를 통해서 사전에 그 시청자들 또는 학생들 어린이들을 만나서 그 반응들을 제가 보고 그리고 또 프로그램들의 이벤트를 사전에 해서 이벤트를 하려고 저희가 기획했습니다. 시작합니다. IT'S LOVE IT TIME! IT'S LOVE IT TIME! ESSEN rápido, IT'S LOVE IT TIME! LERA Wright 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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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이 저 멀리 두 날개를 타고 upright run and run and run and run yeah 자,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Running Man! 그걸 걸어 달려 vak에 없 an energy We must want some reassurance Don't much fun Come on Have you ever been the best? 네! 캐릭터 중에 제일 마음에 들으실까요? 미유! 팬기 호랑이! 미유 언니가 제일 좋았어요. 저희 애들이 런닝맨 좋아해서 매주 학과 챙겨보는데 애니메이션을 만드니까 애들 수준에도 맞고 어른이 봐도 재미있더라고요. 저희가 어린이라고 한정 짓지 않고요. 어린이를 포함한 전 가족이 같이 시청할 수 있는 이야기로 저희가 구성했습니다. 애니메이션 화이팅! 애니메이션 화이팅! 애니메이션 화이팅!